Q. 두개냐? Q. 두개냐? Q. 두개냐? Q. 두개냐? Q. 두개냐? 4번의 머리 긁기잖아. 그래! 이 긁으면 돼! 바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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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가 국사 정리한 건데 이거만 달달 외우면 너 80점 맞을걸? 80점? 종태야! 정가봉 총정리야! 야! 너 이거 밤새 정리한 거잖아! 잠! 죽어서 평생 자면 돼! 받아! 야! 야!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해봐! 나와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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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지고 우리 열심히 공부해 보자! 알았지? 화이팅! 나 감동 먹었다! 어? 감동을 먹었다고! 이만 자식들! 야! 나라! 나는 니네가 나로 먹는 애들인 줄 알았거든?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펴다가 나까지 챙겨주고 그래야 니가 선혜한테 고재될까봐 우리 눈치 보인다 아아! 난 내가 애들이랑 섞이지 못하고 겉도는 거 신경 많이 쓰였거든? 근데 이렇게 친해지니까 너무 좋다 든든한 친구 하나 생겼다 싶은 게 그렇지 수환아? 그래! 그동안 학교생활이 힘들었을 텐데 우리 앞으로 한번 잘해보자! 화이팅! 진짜 공부 열심히 안한다 아우! 야! 아니야! 내가 잘 모르니까 아! 그거! 종태야!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는 다른 애들에게 하면 생활이 피야 답안지를 돈 주고 산 애들도 있어 뭐? 돈 주고 답안지를 사? 응! 그거 원래 시험 보면 공짜로 죽은 거 아니냐? 틀리면 막 두 개 세 개 더 출던데? 야! 바보들 아니야? 야! 그게 아니야! 뭐? 내 인생의 명언 대리베고 사막연수 국가에 이만 인명 인생의 명언 신명 아! 한 번 비어랬던 사람은 항상 비어랬던 사람입니다. 만약 그리스도는 돈을 가입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돈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. 모든 사람의 친구는 그 누구의 친구도 아닙니다. 가볍고 망령되게 행동한다는 뜻으로 돌이나 사정을 생각하지 않냐고 경솔하게 행동한다는 뜻의 사정입니다. 내가 알레라스택 한데리스틱에 노만디 주박시아이테네스게그러스 안추라이거든요. 최상의 거래는 전의 약점을 잡았을 때다. 강의야, 나 이거 좀 봐주세요. 나 진짜 14번 문제 이거 좀 봐주세요. 아 이거? 이거 좀 봐. 이건 불가능점이네. 어. 이거 굉장히 재밌다. 진짜? 너 진짜 대단하다. 너 뭐 학원 아니면 과외? 아니 그냥 효과서 위주로 하다보면 이런 거 보는 유령이 생겨. 되도록이면 예세리랑 목숨 철저히 생긴다. 뭐 하는 거야? 찾았다. 주 빈 내 입 투 주 하늘 봐라. 내 말이 맞지? 찾는 것이 갖는 것이다. 찾는 것이 갖는 것이다. würd. 하늘 가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